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사진찍으라고 저러고 움직이지 않고 저리고 있길래 나도 동상인 줄 알았어 사진찍으라고 가만히 있는거 같다 흰줄아 제가 신준이 나왔니 그러는데 내가 무슨 소리야 불이하면 안아 엄마 배! 신준이 봐라 얘 너 못 땡겼어 얘 너 못 땡겼어 이뻐 엄마 내가 너 못 땡겼다고 했는데 봐라 신준이 엄마 내가 너 못 땡겼다고 했는데 엄마 내가 너 못 땡겼다고 했는데 엄마 나 물 한잔 보고 싶어 너 못 땡겼어 얘야 얘야 한쪽으로 가봐 엄마 물 한잔 보고 싶다고 너 바라본다 신준이 엄마 바라본다 응 안 떠 제가 무시한거 여기 뚫까? 눌러야 나오지 엄마 우라산 안 봐 엄마 대박 나 우라산 안 줬어 이거 안 떠 우와 어머 어머 진짜 봐 빨리 봐 엄마 나 우라산 몰래 안 해 아 엄마 나 우라산 몰래 봐봐 엄마 강국에 따라주세요 얘가 먼저 했었어 아니 엄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딱 했어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런거 해봐 해봐 박수 친다 하하하 우리나라에 있는거 엄마 우라산 보래 어 아 아니 아까 했었어 좀 내 손으로 안 좋아 어 안녕 여리야 여리야 아기 좀 보게 해 말 한 마디 아니 잘 보는데 보면 되잖아 아 아 깜짝이야 아 아 아 고맙습니다.